제가 들려드릴 86번째 책은요, 채만식의 소설 레드베이드 인생입니다. 채만식은 일본에 유학가서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다니다 중퇴했어요.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유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대부분 뒤틀린 현실에 대한 풍자를 담았던 문제작이었어요. 가장 대표작은 탕녀입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장편이에요. 여성의 비극적인 일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았고요. 1930년대에 조선 하측민의 삶과 당시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소설 중 하나입니다. 장편과 단편을 두루 썼고요. 단편 중에서는 이 레드베이드 인생이 가장 대표작 아닐까 하는데요. 이 책은 탕녀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룸펜들 룸펜은 직업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인텔리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쓰였어요. 레드베이드 인생은 배웠지만 배운 것 때문에 오히려 취직을 못하는 룸펜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채만식 외에도 현진건의 빈처나 이오석의 도시와 유령 등 당시의 작가들 작품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래된 소설이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관통하는 정서들이 있고요. 인간적인 감정의 디테일도 그대로 공감되는 빼어난 소설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34년이고요. 공간은 서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피는 시골 출신으로 동병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에요. 갑신정병부터 싸기특이 시작해서 한일합방의 급격한 역사변화를 거친 후 1920년을 넘어서면서 평민들은 자유주의라는 물결에 입사였어요. 양반이라는 건 쓸모없어진 제도며 만인이 평등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신흥 부르주아가 생겨났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어요. 신문과 잡지가 향학렬을 부르짖고 피 끓는 지사들은 향촌으로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권했어요. 쌍놈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지니 논밭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야 하고 그마저 뒷받침이 안되면 고학이라도 해야 하며 더 이상 고리타분한 공자알 맹자알 하지 말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계몽을 했습니다. 총독은 문화정치의 실현으로 학교를 증설했고 보통학교 교장은 촌으로 돌아다니며 입학을 권유했고요. 민간의 유지는 돈을 걷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농촌 청년회에서는 야학을 세웠고 서울에는 고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은행원이 생기고 회사 사원이 생기고 학교 교원이 생기고 교회에는 목사가 생겼어요. 신문 기자가 생기고 잡지 기자도 생겼고요. 민중의 지식이 높아지자 신문 잡지 구독자는 늘어났고 의사와 변호사의 벌이도 늘어났습니다. 소설가가 원고리로 밥을 먹고 미술가가 그림을 팔아 돈을 벌었으며 음악가는 광대의 천호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쇄소와 책장수가 세월을 만났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어났어요. 연예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고 공부한 일부 지식군들은 끝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수요가 없어져갔어요. 인텔리 인텔리 중에서도 아무런 손끝이 기술이 없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가졌을 뿐인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천여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배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쉽게 노동자가 되어 생계를 이었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텔리가 넘쳐났어요. 그들은 룸펜으로 전락해서 무기력한 문화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소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피는 14살 때 부모님을 권유로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이후 동경유학을 다녀와 서울에서 잡지사에 다녔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조선에 넘쳐나는 룸펜으로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혼을 했고요. 아홉 살 먹은 아들 창선이 있는데 지금은 고향에서 형님이 돌보고 있어요. 아내와 헤어질 때 아내는 애를 자신이 맞기를 원했어요. 애라도 데리고 길러가는 재미로 혼자 사는 세상에 낙을 부치겠다고 적어도 중학까지는 마치게 하겠다고 사정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어릴 때부터 소박되기 어미 유선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푸념을 들으면 나중에 장성하여 옛날에 어미를 소박한 아비라고 아니꼽게 구는 걸 당해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헤어질 당시 창선의 나이는 4살이었어요. 형에게 맡기고 서울로 울면서 보통학교 다닐 나이가 되면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었죠. 시간이 흘렀고 형은 작년에 창선을 보통학교에 입학시켰지만 형의 집도 갓난해서 월사금과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중도에 그만두게 했어요. 피는 형에게 공부는 시키지 말고 차라리 뼈가 보드라울 때부터 농사일 같은 노동을 시키라고 했지만 형은 큰아버지의 돌이나 집안의 체면으로 볼 때도 창선이에게 노동을 시키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형은 큰아버지로서 조카 하나 공부시키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게 편치 않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비가 데려가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내왔으나 피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형에게서 조만간 창선을 서울로 보내겠다는 편지가 다시 왔어요. 올해를 넘기면 학교 들어갈 연령이 너무 지나버리니 급하다는 거였어요. 형의 사정도 그렇지만 피도 창선을 데리고 있을 처지는 못되었어요. 몇 달째 방세를 못내고 있으며 굶는 날도 있었고 가끔 책이나 옷을 전당표에 잡혀 겨우 끼니를 입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피는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배울만큼 배웠어도 지금 밥벌이조차 못하는 자신을 보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날 피는 선배 K를 찾아갔어요. K는 사장이었고 K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러 간 거였죠. 평소 선배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비굴한 미소를 얼굴에 띄고 구별 없는 구별을 다해서 직업 동량의 구걸 문구를 길다랗게 늘어놓았어요. 그동안 백전베페의 직업 구걸을 해왔던 피는 거절에도 익숙해져서 새삼스러운 실망을 하지 않을 만큼 마음은 단련되어 있었어요. K는 안락의자에 파묻혀 거절의 표정을 질면서 요즘은 자리가 워낙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한바탕 들려주는 훈화를 시작했어요. 도시에서만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농촌으로 가라. 조선은 농업국가이고 농민이 전체 인구의 8할이니 조선 문제는 농촌 문제다. 지금 농촌에서는 할 일이 많다. 라는 식의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K가 구직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건 이론적 근거는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그의 생각이었죠. K 말에 피는 농촌에 가서 대체 뭘 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K는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예상의 질문에 떠듬거리면서 문맹 퇴치 운동이나 생활개선 운동을 헌신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피는 집요하게 뭘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냐고 물었고 K는 그건 인도주의에 가까운 헌신 비슷하다는 말을 했어요. 피는 쓸쓸하게 인도주의는 허무한 공상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K는 그렇게 농촌으로 가기 싫으면 서울에서 맘에 맞는 사람들과 지금 조선에 신문이 모자라니까 신문사를 차리던가 잡지사를 하거나 영리사업 같은 걸 하라고 말했어요. 피는 더 이상 그와 엉터리 수작을 하기 싫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기념비가 부근해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봄 하늘이 맑았고 햇볕이 포근했어요. 겨울옷을 벗고 경쾌한 봄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명랑하게 오고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양새를 내려다보았어요. 약치를 몇 달 전에 했는지 기억조차 없는 낡고 뿌연 구두. 포켓이 늘어진 양복 저거리. 때꾸기 묻은 와이셔츠와 베벳 꼬인 넥타이. 낡은 모자가 봄의 포근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취직이 된다 해도 한 달에 40원이나 50원이 월급을 받을 것이고 그걸로 빠듯하게 살아간들 재미도 없을 것 같았죠. 피에게는 아직도 젊은 날에 야심이 있어서 판에 박힌 안정이나 명색없는 생활은 맘에 차지 않았어요. 뭔가 나무의 눈에 띄고 재미있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죠. 물론 지금은 누가 한 달에 30원 줄 테니 와서 일하라고 하면 감지덕지할 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걸 용납하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삼청동 꼭대기에 있는 그의 사글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볏 구경을 못해서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었고 이불을 며칠씩 그대로 펴든 방바닥에서는 먼지가 푸신푸신 올라왔어요. 오후에 친구 M과 H가 찾아와서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동경에서 유학을 했어요. H는 법학을 전공했고 M은 정치경제를 전공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들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H는 일전에 총덕부에서 고원 채용 시험을 치르고 떨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취직은 포기하고 들어앉아 변호사 시험을 치를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만나서 할 일도 없었지만 제각기 혼자 있으면 우울해짐으로 자주 만나고 있었죠. 이야기라도 하면 기분이 좋아졌고 누구의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술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일이 맡겨지기만 하면 불이 번쩍하듯 해낼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몸을 비비꾸고 있었어요. 아무데서도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생산되어져 나온 기성품 레디메이드 존재들이었지만 저편에서 필요해야만 사들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그들은 애치 법률책을 전당포에 잡히고 유권을 만들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어요. 3차로 동간에 갔을 때 술 시중을 들은 18살 먹은 여자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던 그 여자는 피에게 달라붙어 하룻밤을 청했어요. 자기 빚이 80원이라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했죠. 피는 거절했지만 여자는 집요하게 달라붙었고 점점 화대를 깎았어요. 나중에는 20점만 줘도 된다고 했을 때 피는 불같이 화가 나서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 갖고 있던 돈 1원짜리 지폐 두 장과 몇 전이 동전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겨어있었어요. 자기가 던져버린 3원 정도의 돈에 황홀해하고 있을 여자를 생각하면 돈도 아깝고 그녀에게 화낸 자신이 꼬리 장님이 눈병알르는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한 듯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피는 1934년도에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었고 잡힐 물건조차 없었고 버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굶어죽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야위기는 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에 형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창선이가 내일 아침에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전보였어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뛰어나가 석양 무렵에 15원을 변통했습니다. 종로에 가서 풍노, 남비, 수저, 양재기 등의 살림살이를 샀어요. 다음날 오랜만에 본 아들은 꽤 장성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새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밤 아랫목에서 잠든 창선은 외롭게 꿈을 꾸고 있는 듯했고 그는 아들에게서 전혀 없는 애정을 느낍니다. 다음날 아침 P는 창선을 데리고 잡지서에서 알고 지냈던 A가 문선과장으로 있는 인쇄소로 데리고 갔어요. A에게는 며칠 전 미리 아들을 부탁해 두었었어요. A는 왜 공부를 시키지 않는가를 물었죠.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이 짓을 해가면서도 자식 공부시키느라 애를 쓰는데 당신같이 배운 사람이 아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일을 배우게 하는 걸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P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는 다른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A는 자기가 맡아 지자식처럼 잘 들이고 있으면서 이를 착실히 가르쳐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아침 P는 인쇄소에 아들을 막히고 내키지 않는 발길을 돌려 나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렬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반상의 잔인한 법도가 일제강점기, 일본은 제조 두더라도요. 서양 문물이 합류로 신분제도가 넘을 수 있는 벽이 되면서 신분상승 욕구는 교육렬로 옮겨갔을 겁니다. 룸팬들, 일본인이 우선되는 사회에서의 조선인 잃어버린 조국과 배웠음으로 알게 된 생의 깊은 허무. 그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되었을 걸 땅을 잃으며 소득이 기쁨에 올인하거나 노동을 통해 알차고 건강하게 땀 흘리는 걸 배웠더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체만식 하면 친일행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만식은 잘 참고 살다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소설 아름다운 새벽 여인전기에서 전쟁 참여를 독려했고요. 아들을 전쟁에 보낸 여인을 칭송했어요. 그는 해방 후에 자신의 친일 행위를 소설 민족이 죄인해서 맹하지도 못한 동시에 영리하지도 못한 나는 결국 본시인도 아니면서 복정이나 하는 용렬하고 나약한 지압이 불위에 들고만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체만식은 친일행적을 스스로 고백한 최초의 작가였어요. 이광수는 일찌감치부터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친일을 시작했고요. 최남선은 3.1 독립선언서를 쓰고 이후에 2년 8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가 나온 후부터 친일행동을 했어요. 미당 서정주 서정주는 짧게 했는데 가마가제 일본 자살특공대죠. 가마가제를 미화하는 시를 썼어요. 그러나 서정주는 친일로 처벌이나 비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승만 정권에 빌붙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전두환 탄신일에 들이는 송시까지 쓸 정도로 군사정권에 빌붙어 살았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군사정권이 끝난 후인 1992년 신동하와 인터뷰할 때 직룡을 피하기 위해 친일시들을 썼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수백년 후에나 이루어질 줄 알고 친일행위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서정주의 지난 행적을 보면 계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이 생각납니다. 정지용은 이토라는 시 한편으로 친일작가가 되었는데요. 이토는 친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타지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전사자를 절제된 시어로 나타낸 거지 그걸 찬양한 건 아니라는 쪽이 우세합니다. 정지용은 1950년 피단을 가지 못해서 서울에 남아있었고요.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북으로 끌려갔고 평양의 감옥에서 폭격으로 사망했어요. 이건 나중에 그와 같이 동행했거나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증언으로 상당수 밝혀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월북 작가로 되어 있었고 1990년대 초까지 그의 아름다운 시들은 세상에서 잊혀졌었어요. 정지용은 해방 후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일도 배일도 못한 나는 산수에 숨지도 못하고 들여나가 호미도 잡지 못하였다. 친일을 했던 안 했던 그들이 서러웠던 젊은 날 그걸 가여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날